그림은 사람의 몸에 있는 기관제 통합적 작용이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자료죠. 다 뚫어놓고 우리 소화계, 순환계, 호흡계, 배설계 어디에 속하겠느냐 읽어요. 인과 아웃이 각각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관계가 어디에 속하는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일단은 음식물을 먹었습니다. 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소화계에 속하겠구나. 인이 영양소니까 소화계가 되는 것이죠. 나 같은 경우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산소가 나가요. 기체 교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겠네. 호흡계가 여기에 속하겠네요. 호흡계. 그 다음에 소화계나 호흡계에서 얻어낸 것들을 얘가 어디 중심에 이 다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보내서 이 다가 라와 마찬가지로 가나 다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여기가 바로 운반체인 순환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보나마나 배설계겠네요. 보게 되면 오줌이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설계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가나 다라 맞췄으니까 ㄱ, ㄴ, ㄷ 한번 해볼게요. 자 가는 소화계이다. 음식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. 자 폐, 동맥이에요. 혈관이에요. 얘 같은 경우는 혈관. 그럼 혈관, 혈액, 심장 얘네들은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죠. 자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다.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 가에서 모두 세포호흡이 일어난다. 이 ㄷ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. 자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혹은 생명체의 모든 세포 내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호흡과정, 물질대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배설계, 순환계, 호흡계, 소화계 얘네들도 영양소를 받고 노폐물을 뱉고 뭐 이런 각각의 특정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,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얘네들도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도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. 그래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의 세포죠. 우리 몸 안에서 빠짐없이 거의 모든 세포들이 다 이런 ATP를 만들어내는 ATP를 만들어내는 세포호흡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된다. 얘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그래서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. ㄱ, ㄴ, ㄷ,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.